또 폴로는 보다 엄격해진 뉴론캡 충돌 테스트에서도 별 5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안전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. 폭스바겐 코리아는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인 폴로가 유럽 전문기자들이 뽑는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. 폴로는 유럽 시장에서 골든 스티어링 휠, 년 최고의 차, 오토트로피 등 다수의 상에 선정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로 국내에서도 판매 중이다. 올해의 차는 유럽 총 23개국에서 선정된 59명의 권위 있는 자동차 전문기자들에 의해 선정됐으며 작년 11월부터 심사과정을 거쳐 총 33개의 모델이 경쟁했다. 폴로는 4개의 가솔린 엔진과 3개의 디젤 엔진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엔진 사양으로 판매 중이며 폴로 블루모션 1. 이 TDI 모델의 경우 유럽 기준으로 연비가 kmL에 이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gkm밖에 되지 않아 5인승 자동차 중 최고의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.